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부산아짐입니다. 오늘은 오징어팀에 힘을 할건데 오징어 손질법부터 알려드릴께요 먼저 오징어를 내장은 다 떼고 가지고 왔어요 이렇게 다리 부분을 분리해 줍니다 오징어 뼈대가 있거든요 뼈를 쑥 잡아땡기서 이렇게 뼈를 분리해 주세요 그리고 오징어 껍질을 벗기는데 껍질은 여기 모서리 부분에 손으로 이렇게 하면 껍질이 살짝 일어나거든요 싱싱한 오징어는 한번만에 이렇게 쫙 벗겨져요 그런데 좀 오래되고 신선하지 못한 것들은 껍질이 잘 안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아랫부분부터 이렇게 쭉 당겨주세요 쭉 당기면 껍질이 싹 벗겨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머리 부분까지 껍질을 살살 이렇게 하면서 벗겨 내주세요 이렇게 껍질 껍질 깨끗하게 벗겨졌죠 이렇게 해서 일단 건져 두고요 자란 다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에 밑으로 이렇게 보면은 여기 오징어 잎이거든요 요거를 손톱을 넣어 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울로 쭉 이렇게 하면은 동그랗게 탁 튀어나와요 이렇게 해서 딱 잡아가지고 이렇게 떼 내줍니다 그리고 여기 오징어 눈이 있죠 요거 먹물이기 때문에 옷 버리지 않도록 조심해야 됩니다 물속에서 이렇게 눈을 쏙 빼주세요 물속에서 빼줍니다 안그러면 탁 터져가지고 이렇게 터져가지고 옷 벨일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눈이 보이지요 요거는 물속에서 이렇게 탁 터져주세요 해서 눈을 쏙 빼줍니다 이렇게 빼주고 소년남물에 깨끗하게 씻어서 손톱에 박혀주세요 이렇게 한마리 더 해볼게요 이렇게 오징어 다리하고 몸체 분리합니다 이렇게 떼 내주고요 몸에 있는 뼈 싹 땡기면 나옵니다 그리고 여기 아랫부분에 손톱으로 삭삭 끌어가지고 이걸 손톱으로 삭삭 끌어 가지고 떼 내중니다 껍질 오징어 껍질 벗길 거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살살 벗겨주세요 물기가 조금 들어가면 더 잘 벗겨집니다 이렇게 떼내주세요 또 이쪽에 아랫부분에 여기서부터 살짝 또 살살 껍질을 벗겨줍니다 살살 벗겨내세요 이렇게 쭉 다 벗겨줍니다 요 오징어 입이거든요 손을 넣고 이렇게 밑에서 쭉 이렇게 하면 이렇게 오징어 입이 떨어져 나오거든요 오징어 눈입니다 눈은 먹물로 퇴져 가지고 옷 벗을 수 있으니까 물속에서 눈을 제거해주세요 이렇게 빼내줍니다 이렇게 빼내줍니다 손질을 다 했는데 깨끗하게 씻어서 바구니에 받쳐줍니다 깨끗하게 여기 안쪽 부분이고 여기 바깥 부분이거든요 깨끗하게 씻어서 건져주세요 깨끗하게 씻어서 건졌는데 다리 부분은 튀김 같은 거 할 때 빨판이 있기 때문에 잘 튀기 때문에 요거를 또 다리를 손질을 해줘야 되거든요 오징어 다리 손질하는 법 알려드릴게요 오징어는 이렇게 다리 부분에 빨판이 있잖아요 위에 머리 부분 이거는 이렇게 잘라주고 살짝 데쳐 가지고 초집 해 가지고 먹어도 되거든요 이 오징어 보면은 다리 부분이 이 빨판이 있잖아요 요거 가위로 이렇게 다 잘라내주세요 그래야지만 이 튀김 할 때 잘 안 튀거든요 이렇게 가위로 다 이렇게 잘라주세요 이렇게 요런 식으로 다 손질해 줍니다 요런 식으로 다 손질해 줍니다 이렇게 잘라주고 이 다리 끝부분 이렇게 잘라 주고요 이런 식으로 다 손질해 주세요 오징어 다리는 이렇게 가위로 빨판을 다 잘라 냈습니다 깨끗하게 이래야지 튀김 할 때 잘 안 튀거든요 요렇게 깨끗하게 다 잘라 내주세요 손질을 할 건데 도마 위에 생선전용 도마를 얹어 주세요 오징어 깨끗하게 손질이 다 됐거든요 요걸 반으로 딱 접어 가지고 머리 있는 부분 요렇게 딱 잘라 주세요 요래가지고 튀김용으로 쓸 거거든요 머리 부분 이런 거는 손질해 가지고 냉동실에 넣어놨다가 다음에 전 같은 거 구울 때 썰어 가지고 쓰시면 됩니다 몸통 손질을 해 볼게요 반으로 접은 거를 딱 펴주세요 바늘을 이렇게 잘라 줍니다 끝부분에 조금 이렇게 썰어서 놔두고요 그 다음에 오징어 길이만큼 쓸 거니까 이렇게 반 또 잘라줍니다 어 아 아 꿩 으 으 으 으 으 으 요렇게 튀김용으로 이렇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다 잘라주세요. 오징어 2마리를 튀김용으로 다 잘랐습니다. 이렇게 도톰하게 이제 옷을 입혀서 튀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징어 옷을 입히기 전에 수분을 다 제거해 줍니다. 수분을 다 제거해 주세요. 오징어 다리도 수분을 다 제거해 줍니다. 몸통하고 다리하고 다 수분을 제거했는데 따로 간을 안 하겠습니다. 요즘 튀김가루에 간이 다 되어 나오기 때문에 간간하기 때문에 소금간을 안 하고요. 튀김가루하고 전분가루하고 섞어 가지고 밀가루 옷을 입혀 가지고 튀겨내도록 할게요. 오징어를 일일이 하나하나 옷을 입히려면 힘들기 때문에 저는 봉지에다가 튀김가루 200 하고요. 전분가루 한 스푼 섞어 놨거든요. 여기에다가 오징어를 넣고 그냥 비닐을 체로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흔들어 주면 옷이 저절로 입혀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던져 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오징어를 두 마리씩 잡고 이거 한 번씩 이렇게 털어 주면은 이렇게 밀가루 옷이 다 입혀져요. 이렇게 개밀가루 흔들어 줍니다. 이렇게 털어 주세요. 이렇게 옷이 한꺼번에 다 입혀지기 때문에 숙을 거든요. 이렇게 생활의 지혜입니다. 이런 것도 이렇게 옷이 다 입혀졌으니까 반죽에다가 오징어를 담궈 가지고 튀겨내도록 할게요. 반죽에 무심하게 이렇게 오징어 던져서 넣어 주세요. 이렇게 떨어뜨려 보면은 뽀로록 하고 올라오면은 기름 온도가 적당하다는 신호거든요. 튀김 온도는 180도에서 190도 입니다. 지금 오징어를 넣어 보도록 할게요. 오징어는 던지듯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오징어는 던지듯이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무심하게 툭툭 던지세요. 이렇게.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기름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꺼번에 너무 많이 넣으면은 기름 온도가 내려가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고기 툭툭 던지리로 끓여주세요. 도를로로 하면서 둥둥뜨기 때문에 둥둥뜨면은 익었다는 신호기 때문에 최대한에 건져낼게요. 이렇게 건져내줍니다. 여기다 던져 내주세요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지요 바삭바삭 잘됐습니다 둥둥뚜는 밀가루 끈데기 이거 던져 내주세요 요런게 많으면 튀김기름이 지저분해 지거든요 건전해 줍니다 굉장히 바삭바삭해요 바삭바삭 소리가 나죠 제가 한번 소리 한번 내 볼게요 한번 먹어 볼게요 굉장히 아삭해요 굉장히 아삭해요 좀 더 편하게 담아둬요 이렇게 하면 괜찮아요 다시 한번 더 편하게 담아둬요 그냥 한번 더 편하게 담아둬요 그냥 담아둬요 감사합니다.